고구마 순을 심었다. 여주하면 고구마, 고구마하면 여주가 생각나는 만큼 고구마 농사 빠질 수 없쥬. 알람여주 고구마. 지역에 따라 심는 시기가 다르지만 풍상 4월 중순부터 5월 말이 적기이다. 영상 교육을 받는 수강생이신 농부님께서 베니 하드컵 품종 한 단을 주셨다. 고구마 모종이 한 단에 7천원에서 만원 정도 하는데 나이스. 고구마 심기 전 달람이 열심히 밭을 갈고 이랑을 만들고 비닐멀칭을 해두었다. 오늘은 고구마를 수확했다. 120일에서 150일 정도가 지나면 고구마를 수확하면 된다. 기농 2년 차에 접어드니 점점 손발이 척척 맞아주는 듯하다. 물가가 폭등하고 있고 고구마 값도 계속 오르고 있다. 이제는 정말 자급자족의 시대가 온 듯하다. 도시에 살 때에는 작은 텃밭을 가꾸면서 여유있게 살아보는 것이 꿈이었다. 사실 처음에는 텃밭 농사를 만만하게 여겼던 것 같다. 하지만 막상 텃밭을 가꾸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텃밭 가꾸는 것도 사회생활을 하는 것과 같이 굉장한 노력과 힘이 필요하다. 도대체 어떻게 시기에 맞게 때 맞춰서 파종을 하고 수확을 하는지 정말 농부님들이 존경스럽다. 그래도 작년에 하고 올해 두 번째 고구마 농사여서 그런지 심을 때도 수확할 때도 역할 분담을 하야 수확하게 끝낼 수 있었다. 사실 이건 비밀인데 달그닥은 입으로 농사를 짓는다. 가을이 어느덧 성큼 다가왔다. 가을이 지나고 나면 올해도 어김없이 김장을 해야 한다. 지금 밭에는 김장 재료인 무, 배추, 쪽파가 무럭무럭 잘 자라주고 있다. 김장철이 지나고 나면 또 겨울은 찾아오고 추운 겨울철을 앞두고 텃밭 뒷정리를 해야 하는 농심의 마음은 바빠질 것이다. 겨울에도 심을 수 있는 저온성 채소를 파종하여 보온 처리도 해줘야 한다. 사계절 내내 손이 가야 하는 게 농사이다. 수확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마냥 힘들기만 한 건 아니지만 농사 자체가 힘든 건 사실이다. 기계화가 되지 않는 농사는 상상 그 이상이다. 가격은 말도 아니게 저렴하다. 그래도 흙이 좋고 자연의 섭리가 좋고 건강한 먹거리를 직접 생산해서 먹는 기쁨으로 경작을 또 하게 된다. 농사로 소득을 얻고 사회에서 뭔가를 인정을 받기는 힘들다. 그냥 자급자족으로 건강한 농산물을 먹는 게 최고다. 기농기촌 771차 초보농부의 기농일기 끝!